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너라 이 괴물 빌어먹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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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인간...? 저 얼굴... 어디선가...? 설마... 레거시의... 그... 레이븐...? 맞아요... 그 기록을 남겼던... 흠... 맨얼굴을 붉고 말았군... 정정! 사라졌어요! 으아악! 흠... 흠... 나보다는... 저... 오르칼님을... 하... 하이퍼 드라이브 쪽이야... 이иц 사는uyorum아니였으면 아잇있되어 see고요... 아...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진짜 모습이라네. 난 인간이 아닐세. 안드로에이도스와 네이티브, 그 첫 융합체. 말 그대로 최초의 알파 네이티브라네. 그, 그러나... 과거에 난 무수한 살상을 저질렀었다네. 그런데 콜로니폴의 여파에 휩쓸려 죽어가던 나를 사람들이 보살펴주어. 싸워야 할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이었지. 알파의 힘을 봉인한 난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규합해 자이온을 건설했. 이들을 지켜주고 쉴 곳을 만든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네만... 레이븐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네. 알파 코어는 전부 모았는가? 하나만... 못 보했어요. 우주에서... 잃어버렸어. 그런게로군. 고맙네. 내 역할 하나 남겨주어서. 마침내 네 개의 코어가 이곳에 모였고... 좋아! 여기에... 마스터 코어 일세. 이걸 가지고 엘더를 만나게 그 뒤는 자네 몫이야 자네 몫이야 모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보와 릴리 덕분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는거려 자이온 걱정은 말라고 우린 재건의 프로니까 말이야 모두들 고마워요 이브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거지요 일이 잘 마무리되면 꼭 돌아와줘요 응 알았어 전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제 네스트로 가는건가요? 그래야겠지 마스터 코어도 얻었으니 근데 아담이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게요 자이온에도 없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걸까요? 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걸까? 바이크에 배터리가 바닥났거나 한건 아닐테고 바이크 바이크 바이크에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응? 아담의 바이크에 위치추적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바이크를 버려야될 경우를 대비해서 달아났다고 릴리 릴리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어? 물론이죠 바로 출발할까요? 떠날 준비가 되면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